따박따박 수익너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되자마자 현대차가 이렇게 폭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줬습니다. 4.9%,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제대로 반등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 지점, 지난 이렇게 하락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타점 안내를 해드렸었던 거. 왜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또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요인도 있고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제 최근에 이런 하락이 있죠. 29만 원에서 쭉 23만 원까지 29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지점과 이때 지점에서 현대차라는 기업의 가치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가치는 안 변했습니다. 기업은 일 잘하고 있고 돈을 계속해서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게 가장 클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수급이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지금 완전히 현대차 주가를 지배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떤 수급이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물가 상황에 따라서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지금 이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앞서서 이 발표에 앞서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되는 정리가 돼야 되는 구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똑같아요. 이때 주가를 어떻게 결국에는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한 번 이렇게 쭉 꺼뜨리던가 혹은 이제 하락이라고 했을 때도 한 번 소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의 정리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결국 금리 인하 관련된 확실한 증거 뉴스 근거들이 이번 목요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9월에 피벗 확률이 100%다. 피벗은 여러분들 금리가 쭉 인상 기조였죠. 4년 동안 인상을 했다가 이제 확 꺾이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이렇게 바뀐다. 전환점 부근이다라는 걸 피벗이라고 합니다. 9월에 피벗 확률 100%로 지금 월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증시는 오르게 되겠죠. 자산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갈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 증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포드사, 포드사 주식가 떨어지고 GM사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현대차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왔잖아요. 뭐 마이너스 7% 찍혔나요? 뭐 이런 하락이 나왔었죠. 물론 회복을 해줬지만 그만큼 미국 주식이 현대차에 주는 영향이 또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상반기 판매 3년 연속 세계 3위가 확실하다. 지금 얼마나 많이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차가 여러분들 괜히 역대 최대 실적을 쌓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쭉 떨어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결국 이제 건강한 조정이 쭉 올라가다가 건강한 조정 맞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털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주식 여러분들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 신한지주가 여러분들 장 초반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환원책. 자,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 여러분들 신한지주 역시 현대차처럼 어떤 게 엮여 있어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에 엮여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 신한지주가요.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최고가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최고가 계속해서 찍고 있는 모습 지금 64,000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신한지주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떤 발표를 했다고요? 이제 2027년을 목표로 자기 자본이익률 10%를 하겠다.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 50%. 거기다가 주식수 5천만 주 감축해.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 아니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말하는 거죠. 자사주 소각.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게 되고요. 배당금 역시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과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은행주들도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승 기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 어떤 상황이에요? 고가 내에서 인심이 난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회사. 현대차 기한은 이제 배당 6조 간다. 작년에는 배당 금액이 5조를 웃돌았는데 이제는 6조 넘어설 수 있겠다. 호실적, 현금 증대, 그리고 배당 확대 선순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주자분들 또 배당 받게 되면요. 배당금도 역시 큰 이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이 지점에서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비중을 늘려야 되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냐? 다시금 약간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또 다시 한 번 떨어진 다음 갈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 결국 중요한 거는 매수냐 매도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타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매수매도 타점 안내 그리고 또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은 그때그때 나오는 호재, 악재, 뉴스들 그리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들 제가 영상으로 바로 보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문자만 한 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로 과금 과정 이런 거 없이 무료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컸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어때요?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이 그대로 다 없어져서 그냥 수익이 없는 그냥 본전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정확히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상승인지 아니면 좀 추가 더 하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 타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같이 돈 다 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참여 방법대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개인, 외국인, 기관계 지금 현재 이제 어때요? 조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계 매도를 하다가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수급이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섣부르게 여러분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예측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방향성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날 이후에 이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약 앞으로 2주, 3주, 한 달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결국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사실 1년, 2년 동안 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딱 모두 신경 쓰면서 같이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